생각하면 무엇해 아쉬움은 크지만 아픔이야 깊지만 잊은 사람 잊어야지 맺지 못할 그 사람 만나고 헤어짐은 모두가 운명인데 우리의 인연도 주어진 운명인데 그 누구를 미워하랴 그 누굴 원망하랴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연의 끝이라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두가 운명인데 우리의 인연도 주어진 운명인데 그 누구를 미워하랴 그 누굴 원망하랴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연의 끝이라고 끝이라고 그 누구를 미워하랴 그 누굴 원망하랴 Blue planetary 능력 Without ascending 운명은 Jegia 아니 Knox했다 etude 찾은 voila Pl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